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전달자 나르다 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학습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CISC, RISC, EISC 라고 하는 명령어 구성 방식에 따른 CPU 분류 체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 내용은 뭐 어렵지 않은데요 처음 접하면 조금 낯선 감은 있어요 명령어 구성에 따라서 CPU를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3개다 사실은 뭐 4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소개하는 것은 CISC 다 ISC 는 똑같구요 C 그 다음에 R E 로 나눠집니다 C 의 C 는 Complex 복잡 명령어 집합 컴퓨터 인스트럭션 세트 컴퓨터 그러니까 ISC 는 똑같아요 앞에가 이제 복잡하다 Complex 가변 길이의 명령어를 사용한다 왜 복잡하냐 필요한 모든 명령어 셋을 다 보유하고 있어서 모든 명령어 셋을 다 보유하고 있어서 하드웨어 회로가 복잡하고 많은 수의 명령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그 다음에 RISC 는 여기에서 명령어가 반복적으로 쓰이는 것들은 일정한 숫자라는게 차관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사용빈등한 높은 명령어 셋만 축소해서 만들자 한게 RISC 입니다 축소명령어 집합 컴퓨터 입니다 Reduced 고정 길이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 키워드입니다 CISC 가변 길이 사용합니다 사용빈등한 높은 명령어 셋을 축소하여 보유하고 있고 하드웨어 회로가 CISC 대비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EISC Extensible 확장 명령어 집합 컴퓨터 입니다 CISC의 확장성과 가변이기 때문에 확장이 있죠 그 다음에 RISC의 간결함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국내 IT 기업 중 하나인 AD Chips 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을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AD Chips 라는 회사가 명령어 집합은 RISC 기반으로 되어 있다 라는 점 참고를 하시구요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명령어 셋을 보면 가변 길이고 CISC 그 다음에 RISC는 2개 또는 3개 종류의 고정 길이가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EISC도 고정 길이지만 가변을 할 수 있는 확장 오프랜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프랜드는 피연산자거든요 연산에 동원되는 데이터들을 오프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CISC는 명령 실행 사이클이 가변되죠 가변 길이기 때문에 가변되죠 그 다음에 RISC는 32비터 고정 명령어 구조구요 그 다음에 EISC는 16비터가 고정되고 16비터씩 확장이 가능합니다 요런 것들이 키워드죠 그 다음에 명령어 수만 놓고 보면 CISC는 160개에서 180개 정도 되는 라지 사이즈고 그 다음에 RISC는 100개 정도 100개 언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스몰 리스트입니다 명령 숫자가 작다는 거죠 그 다음에 EISC는 한 중간 정도 됩니다 130에서 140개 정도 명령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랜드 숫자는 CISC가 2 오프랜드 RISC가 3 오프랜드 그 다음에 EISC는 확장 레이스트와 확장 플랙을 통해서 가변해서 늘릴 수가 있다는 거고 회로 우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잡 단순 단순하구요 메모리 밀도는 당연히 CISC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직관적이고 효율적이죠 명령셋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높은 밀도의 메모리 사용할 수가 있고 RISC하고 RISC는 낮은 밀도의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어쨌든 가변 길이를 통해서 계속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게 CISC하고 EISC다 라는 거구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계속 가변 길이 이야기에 나오죠 그죠? 다양한 오프랜드 길이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ISC는 명령어 복고기 디코드 외로가 간단하게 되어 있다 요거 디코드 이런 것들은 따로 또 설명 드릴 거에요 예외 처리가 쉽다 그 다음에 EISC는 메모리 동작 감소 구조고 저전력 고성능 구현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EISC는 기본적으로 인베디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도록 만든 구조에요 컴파일러는 당연히 CISC가 명령어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컴파일러 구성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죠 상대적으로 RISC는 컴파일 구조가 단순하구요 그 다음에 EISC는 크로스 컴파일 구조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렬 처리에서 CISC는 사이클당 2명령어 처리가 됩니다 2명령어 그 다음에 RISC하고 EISC는 병렬 처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CISC는 기본적으로 고성능 구조에요 그래서 적용 프로세스를 보면 인텔이나 AMD 같은 X86 고환 프로세스가 주로 CISC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ARM ARM 계열이 주로 모바일 반도체로 쓰는 ARM 계열이 주로 RISC를 많이 쓰게 되고 또 IBM의 메인 프레임도 RISC를 썼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AD칩스에서 MCORE라고 하는 제품에는 EISC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약간 특징이 좋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CISC는 가변 길이와 많은 수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사용하는 명령어 수는 일부에 국한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고 사용빈도수가 높은 명령어 기반의 고정 길이인 RISC가 그래서 등장하게 됐습니다 RISC의 명령어수에서 사용하되 CISC의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EISC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 EISC는 AD칩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